칵실 이 어디 갔든 콩에 내 아이고 이렇게 걷는 거야 고렸더니 오빠 앉아 있네 타투 너 뭐 어쩌라고 넌 여기 옆에 있잖아 콩지를 그라고 하는데 진짜 난리야 오늘 타투 질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콩지를 부르면 그런 타투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봐봐. 꽁쥐야. 꽁쥐야. 꽁쥐. 꽁쥐는 신경도 안 쓰거든 내가 불러도. 지가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꽁쥐 이뻐할까 봐 막. 꼬들면서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을까 우리 타투는. 어 내 반지. 안 돼! 어! 이 반지. 안 돼! 오! 오! 내 반. 내 반지. 내 반지. 저거 예진이가 면세점에서 사준 건데? 여기 들어갔다. 나 이거 반지 꺼내려면 테라스 다 드러내야 된다. 저기 있어 얘들아 얘들아 어떡해 여기 위치를 표시해 두라고 여긴데 여기도 막혀있는데 여기도 막혀있는걸 나 저거 친동생이 사준거야 엄마랑 친동생이랑 셋이서 한거다 그 와중에 어디갔는데 안보여 여기있다 아니 이 좁은 틈에 왜 들어가냐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좁은 틈에 어떻게 들어가는거야? 철사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해보라고 그걸로 자방서 버라이 어디야들 빠빠빠빠빠빠빰 라빠빠빠빰 앗대어 같은데 핫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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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여기 피 나! 얘들아 나 여기 피 난다고! 안 보이네? 나 피 나는데 여기.. 나 여기 피 난다! 진짜 진짜.. 이거 어디 갔네.. 내 거 같아.. 엄청난 구도의 기술로.. 도와줘.. 아이씨! 아이씨! 얘 빡치네! 얘 빡치네! 야 옷걸이에 걸리긴 걸렸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빼냐 이제? 아 어떻게 빼 이거 빨리! 아 나 진짜! 어디 갔지? 야.. 봐봐.. 옷걸이는 이렇게 되었잖아.. 근데 반지가 이렇게 걸려있다? 어? 이거는! 안 된다! 얘들아 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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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 여기! 여기 반지 걸려있다! 이걸 어떻게 빼냔 말이야! 하하하하 아 다쳐 건들지 마라! 얘들아 건들지 마라! 오.. 옷걸이 건들지 마라 얘들아! 다 건들지 마라! 옷걸이 건들지 마! 그 상태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라고? 내가 빼줄게 니가 어떻게 빼? 바보야 넌 어딨는데? 기다려봐라 내가 할 수 있다 네 야야! 야! 아니야 아니야! 꼬리 검진 좀 갖다 줘야! 119에 전화할게 119에 전화를 왜 해? 에이 나쁜 놈들아 나는 이것을 빼야 한다 아! 바지 빨아져! 난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동네 이장님 부르라고?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냐 그 Lion leur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냐고 어떻게 자꾸야 엄마 반지위 산은 산이고 물은 무리로다 와아.. 여러분! 나무판에 나사가 있을 거예요. 내가 그걸 봤거든? 근데 나무판이 졸라 길어요. 그래서 나사를 몇 개 빼야 되냐면 하나 둘.. 거의 한 20개 빼야 되는데? 꽁찌야! 꽁찌야! 꽁찌야 일로 와서 이것 좀 빼줘. 야 내가 너 지금까지 키워준 거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? 빨리 와봐봐. 야 이거 뺐다가 다시 제대로 못 깨우면 아빠도 혼낸다고.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. 거기서 실만 통과시키면 된다고? 실? 이제 곧 엄마 아빠 오는데 엄마 아빠 오면은 쟤는 왜 바닥에서 저러고 있니? 일단 얇은 철사가 없는 터요. 내가 다시 해야 할 수 있다. 어디로 내가 날려버렸는데? 여기가 넓은데? 아! 아! 빗에 찔렀다. 아! 빗에 찔렀다. 6만 원이나 주고 사려고 합니다. 얘들아! 얘들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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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겐 포기라 그렇게. 어서오세요. 나 반지 하나 새로 사야지. 여러분 반지 반지 사러 가는 컨텐츠 해야겠네요. 우리 애기들 더우니까 계속 퍼프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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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! 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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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수야 문 열고 들어가지 좀 마 집 좀 애들 개똥파크 열어줬는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네 더워보여서 열어줬는데 다수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겹이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